안녕하세요 펭귄뱅 채널의 벵귄벵귄 입니다 단어 한번 같이 볼게요 스킹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어 저는 이 단어를 보면은 한 세가지 정도 떠오르거든요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기 우유 거든요 스킹 미에크라고 하면은 뭐냐면 탈지분유라고 나와 있네 이게 뭐냐면 영국식으로는 ED를 붙여서 스킹 미에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그냥 스킹 미에크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탈지분유를 탈지분유라 그러면 지방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우유를 팔고 있죠 무지방 우유라고 해서 파는데 무지방 우유를 스킹 미에크라고도 하고 스킹 미에크라고도 하고 팻 프리 밀크라고도 하죠 오 그리고 저지방 우유랑은 이게 다른거죠 저지방 우유는 팻 뭐지 아 로우 팻 밀크구나 네 그런데 우유가 있었고 또 뭐가 있냐면 음 이게 있어요 읽는거 스킹 리딩 이라 그러면 스킹 리딩 이라 그러면 여기는 속도록 속도기 라고 나오는데 속도기 도 스킹 리딩이 있고 스킹 스키밍이 있고 어 스캐닝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 스키밍 앤 스캐닝 이라고 되어있죠 네 속도금 속도기 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어 쉽게 말해서 음 둘 다 속도기 에요 그죠 근데 스키밍은 어 우리가 대충대충 훑트면서 보고 어 주제라든가 요지라든가 글의 요지라든가 글의 요지라든가 이런걸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스키밍 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책을 한건 딱 보는데 어 누가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아들이 그 책을 읽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 그 브레이킹 매드라는 거기서도 그 예문이 나왔었는데요 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아빠가 훑어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 내가 그걸 대충 봤는데 할 때 이 스킵을 쓰더라구요 대충 봤는데 내용이 어떠어떠하더라 괜찮더라 너한테 좋은거 같애 도움이 되는거 같애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거 봤어요 그리고 또 스캐닝은 뭐냐면 어 우리가 그 수능이나 이런거 독해를 할 때 어 읽잖아요 근데 대충 요지만 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속도 속도가 아니라 독해를 할 때는 객관식을 보고서는 어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렇게 나올 때 좀 빨리 읽기는 빨리 읽는데 뭔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다다다닥 눈에 넣으면서 봐야되는거 그게 스캐닝이거든요 약간 헷갈리는데 스킵은 그냥 둘레둘레 그냥 후루룩 훑는거 그 다음에 스캐닝은 좀 더 스캔 리딩은 좀 더 음 뭐라고 내용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접속어도 보고 좀 그렇게 훑어봐야되는거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네 제가 세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우유 하나는 그 다음에 읽는거 읽기에서 나머지 하나는 요리 인데요 요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여기 좀 차단 차단한데 what the skin means in cooking 이라고 되어있죠 어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거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방 제거하고 그냥 불순문 걷어내는거 이렇게 5 이게 아마 여기 이미지를 하고 전체가 아니라 제모 듣다 잠깐만요 이미지 보기를 보면은 되는데 이미지를 보면은 네 죄송해요 이게 제 옛날 폰이라서 느려요 여기 보면 나오죠 불순물 걷어내는거 기름을 걷어내기도 하고 요리할 때 부글부글 끓일 때 보면 이게 표면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걸 걷어내는 거를 스킨 이라고 해서 요리를 몸을 요리하는 그 영상을 보면 이 말을 많이 해요 어 우유는 뭐 탈지분유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뭐 이런 그냥 우유고 네 암튼 오늘은 펭귄 펭귄이 아 맞아 이 얘기 하나 한다는게 안했구나 응 맞아 어 여기 요리할 때 보면은 스킴 스킴 할 때 스키밍을 하는거가 아이고 왜이러니 노 땡큐 스키밍 하는거가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걷어내고 거품을 걷어내고 그런거 잖아요 이게 여기에 보면 투 리무브 스컴 이라고죠 이 스컴이 거품이라치 인데 어 왜 욕에서 욕 영화나 이런거 볼 때 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뭐 같은 뭐 같은 xx야 막 그런거 할 때 스컴백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뭐 어쩌고 어쩌고 스컴백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네 여기다가 백 b h 를 붙이면 네 안좋은 뜻으로 욕이 되기도 한답니다 네 오늘은 펭귄 펭귄이 스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구요 그럼 안녕하시께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